대학 4년을 마치고 신인으로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영광스러운 81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제가 선택한 곡은 빨리아치 오페라에 나오는 C4라는 곡인데요. 그래서 실례합니다라고 프로로그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. 마치 제가 신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걷은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성악은 초등학교 때부터 동요를 시작했는데요. 자연스럽게 무대가 너무나 즐겁고 정말 짜릿한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서 무대에 그런 환희와 무대에 그런 욕심이 더 생겨서 계속 성악을 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신인의 모습으로 소심을 잃지 않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사하는 그런 바리톤 양형택이 되고 있습니다.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뒷바라지를 정말 잘해주셔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4년 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께 서혜연 교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4년 동안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선 운양 oppress음 7월 3일 난 내 모양을 사라 잘 잊어라 나는 내가 죽었어도 돌아올 거군가 아니냐 난 입에 오죽만 해도 되돌아도 오지네 난 입에 오죽만 해도 되돌아도 오지네 난 입에 오죽만 해도 되돌아도 오죽만 해도 됩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